동행 브이로그 수고했어 오늘도 동행 한빛교회는 회의 중 우리들의 이야기 교사님은 로드라스피릿이 있는 류였어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? 어떻게 해요? 그것만 묻는다? 다 되는걸 아는데? 뭐라도 뚫기가 어려운 막강방어 시스템이네 이거 또 개 좋아했어요 머리빼고 오 잘했다 너도 여기 사람 있는데 어디 봐 낭패 들고 있는데 응 그래서? 완전 우주선이네 그리고 여기 아래 이렇게 있어요 텔레비전 거치대를 다시 조립했어요 선생님 방석도 기도실 펜말도 만들거예요 방석도 기도실 펜말도 만들거예요 또 하나의 히든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또 만나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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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